아이고 봄이 오니 이게 좋구만 어 가보자 산에서 이렇게 1시간 넘게 낮잠 자봉이 또 처음이네요 등산하다가 수정봉이 1.34km 남았습니다 아 여기 좋은 자리가 있었네 야 여기 밥도 먹기 좋고 머미형 돌침대 와 이게 있었는데 좀만 더 올라올걸 오르막을 좀 치고 오르니 이런 멋진 소나무 능성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정봉이 1km 여운제가 5.3km 남았습니다 계세요 그게 뭐지 군용인가? 아 여기는 그래도 정산성을 잘 세워놨네요 백두대간 수정봉 백두대간 수정봉 좋습니다 날씨가 조원제 쪽으로 다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옆으로 갓바레봉이 보입니다 갓바레 갓바레 와 아.. 조망은 아쉽게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햄스트링 통증 때문에 늦어지기도 했고 이틀 걸으면 충분히 복송이집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햄스트링 통증이 올라올지는 상상을 못했네요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등산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마음대로 되는 게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가보자 와 내려가면 막걸리집 있나 봅니다 여원재민 빨간지뽕 주마 주..아 주.. 말맞자에 말맞자에다 기억 하나 붙여놨네 그러면 맞네 주만데 주막이네 그러면 센스 대박인데 무조건 가야 된다 번쭐내주로 가자 복송 이대로 간다든지 흔드시고 그렇게 해야지 말라고 맥주를 마실 줄 몰랐는데 아 너무 좋다 찰 것 같다 찰 것 같다 맥주 한 캔 사마시고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 먹고 다시 또 고남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5시 25분이네요 사장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장님이랑 수다 떤다고 시안 가는 줄 몰랐네 아 너무 재밌으셨어요 입담이 그냥 어우 그래서 아 그냥 저기서 3만원 주고 민박을 하고 그냥 내일 바로 넘어갈까 하다가 또 백패커 아닙니까 산의 좋은 백패커 충팡입니다 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또 민박을 할 순 없죠 백패커인데 고남산이 4,800m 4,8km 깜짝이야 4,800m 남았습니다 지면 고남산 이쪽으로 빨간 빨간 슬레이트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고남산이 아니라 무덤산 같아요 무덤이 왜 이렇게 많냐 와 이러다가 계속 걷다가 고남산이나 무덤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오늘의 박지를 찾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이고요 일몰이 20분 남아요 텐트 피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고남산이 여기 바로 코앞에 보이고 한 2km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편육 누룽지 2개 그리고 고추참치 와 대박이다 진짜 이게 진정한 소주 맛이 와 입맛 안 나거든요 원래 저 타원에서 마시면 이게 소주가 약간 물 맛이 나요 약간 싱거운 맛인데 와 입 장난 아니에요 산에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먹으니까 이게 막 씁쓸한 게 그냥 와 대박이다 기절해가지고 오늘 새벽 6시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진짜 와 몸은 만신창입니다 지금 목도 잠기고 팔다리 어디 허리 뭐 궁뎅이까지 안 아픈 데가 없네요 와 텐트 철수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패킹해서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우 다리야 스트레칭 좀 해야겠다 아침 공기가 와 무지하게 상쾌합니다 상쾌하고 기분도 좋고요 첫 번째 계단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계단 두 개 올라가면 정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고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고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고량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걸어왔던 길 만복 때부터 해가지고 쭉 보니까 기운이 다르네요 산 안에 있을 때는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랬네요 올라와서 보면 마음이 또 탁 트이고 네 내가 지금으로 구경하려면 상쾌하고 네 메오마을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밑에 곰포 쪽에 가면 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합니다 버스 시간표도 있다고 하니까 곰포에 간으로 일단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아 고량산이다 이번 대강길의 마지막 봉울이고요 어쨌든 고량산 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아 좋다 뭔가 이 이때까지 좀 다리 아프고 힘들다 힘들다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정말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소름이 돋으면서 와 너무 좋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인도길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인도길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서 통안제까지는 800m고요 여기서 이제 대강 진행 방향으로 가려면 요 밑으로 가면 안되고 위로 통안제 쪽으로 여기 통안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쪽 통안제 쪽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까 거기 통안제에서 택시를 탔으면 택시를 타고 지금 터미널로 가는 길이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목욕탕이 있습니다 근처에 터미널 근처에 목욕탕도 있습니다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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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